다시 의왕해변으로 자, 인정하게 수리치를 타고 이리로 가야되겠다 다시 의왕해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물이 아주 탁태요 아직 겨울물이라서 일부가 방글대 방글대 방글대는 모든 게 다 하다보면 익숙해지지 뭐 있어 서산 쪽에 나 아는 분이 모임 주관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하나 보고 있어 있어 지역마다 있을거에요 역바람이네 지금 우리가 국소방향으로 가고 있네